메가스터디 단어함기 전문강사 김동룡입니다. 저희가 3월 모의고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칠판에 적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를 제가 다 알고 있는가? 글쓴이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사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have to, must, should, ought to 이런 것들은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특히 얘가 문 미와 문 두에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 말고도 글쓴이의 의도를 담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약간 암시하고 내포하고 그 다음에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돼요.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옆으로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다라는 단어 좀 보시면 asser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영어로 주장하다 또는 단언하다죠. 그럼 여기 보면 이 썰이라는 영어 단어가 말이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뭐합니까? sermon, 설교하신다고 하죠? 뭐가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가 EBS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observ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우리가 관찰하다 준수하다 했듯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번에 EBS에서 뭐로 쓰였냐면 수능 특강에서 얘가 말하다로 쓰였어요. 말하다로. EBS에서. 그럼 여기서 말이란 단어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얘는 어원을 두 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 말하다의 뜻이니까 observe 뜻이 말하시기 시작 관찰하다 준수하다의 뜻도 있지만 말하다 목사님이 말하는 거 sermon 뜻이 뭐가 돼? 설교하다. 자 집중. 여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건요 다 저희 선생님께서 같이 고생하는 실장님께서 타이핑을 다 쳐둘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 다 된 걸 타이핑 쳐드릴 거니까 그래서 얘가 설교하다예요. 그럼 assert의 뜻은 얘가 말하다죠. 그래서 주장하다. 말이라니까 주장하다의 뜻이 가능한 거죠. 자 컨텐드의 뜻은 원래는 뭐냐면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로 경쟁한다니까 뭐가 돼? 주장하다의 뜻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시작. 경쟁하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 있다? 시작. 주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sist라는 영어로 똑같죠. 우리가 insist, persist 두 개 다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주장하다의 뉘앙스가 있죠. insist, persist. 그 다음 argue란 영어 단어. 자 봅시다. 이게 16년 3월에 나온 영어 단어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를 제가 다 뭐냐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 3월에 있는 3월 모의고사만 가지고 저희가 솔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6년 3월에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뭐죠? 2015년 3월. 3월에 빠졌죠. 2015년 3월에 나온 거예요. 그럼 얘도 역시 주장하다.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간. 주장하다. 자 크레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하나, 둘, 셋. 주장하다죠. 근데 이 주장하다의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에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목적, 목표라는 뜻이잖아요. 퍼포르트라는 영어 단어도 얘가 명사의 뜻이 목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 시작. 목적. 근데 그럼 동사의 뜻은 뭐라고 그래? 얘가 얘랑 같은 뜻이에요. 하나, 둘, 셋. 주장하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목적이라는 영어 단어 얘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퍼포즈. 퍼포즈, 퍼포르트, 퍼포즈, 퍼포르트, 퍼포즈, 퍼포르트. 두 개 다 영어로 무슨 뜻이 있어요? 시작. 목적. 그리고 얘는 동사의 뜻은 뭐가 돼? 주장하다. 얘는 뭐야? 주장하다. 여기 목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건 뭔가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포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포즈의 프라블럼. 문제점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건 뭔가를 또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다의 뉘앙스가 있어요. 포즈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메인테인의 뜻. 알고 있죠? 자기 의견을 끝까지 유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주장하다. 그래서 메인테인 다음에 뭐가 명사 나오면 메인테인 다음에 대절 나오면 주장하다죠. 그다음 명사 나오면 뭐가 돼? 하나, 둘, 셋. 유지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가는 영어 단어가 제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uggest. 제한하다. 그렇죠? propose도 제한하다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s가 뭐로 바뀌었어요? n으로 바뀌었죠?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죠? ns 윤지라고. 그래서 두 개 다 영어로 propose, perform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제한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이거 바뀌는 거 잠깐 설명하면요. appose가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구성하다. 구성 요소를 영어로 보죠? compose, component라고 하죠. 그럼 여기 s가 뭐로 바뀌었어요? n으로 바뀌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propose, exponent, expose, exponent, appose, opponent 이런 건데 일단 가볍게 들으세요. 이렇게 ns가 바뀔 수 있다는 거. ns 윤지 옆으로 갑니다. 자 텐더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텐더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부드럽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병인이라는 뜻도 있고.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주장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단어일수록 잘하셔야 돼요. 텐더의 뜻은 뭐라고 한다? 사람일 때는 부드러운 사람, 간병인. 치킨 텐더, 형용사의 뜻은 뭐가 돼? 시작. 시작. 부드러운 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의 뜻이 뭐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주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텐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쉬운 단어일수록 다이어의 형태.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잘 봐. 서밋이라는 단어 아는 친구들 많죠? 밑에서 보내는 거야. 뜻이 뭐가 돼? 시작. 제출하다. 제출하다. 그런데 봐봐.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제출하겠어요. 항복하다, 굴복하다의 뜻이 있어요. 굴복하다. 그런데 내 의견을 제출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주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어디 있습니까? 텐드죠. 텐드라는 영어 단어가 샌드의 변형이거든요. 샌드가 자기 의견을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주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suppose, pro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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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der, submit이라는 영어 단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제한하다. 됐습니까? 이거 두 개는 뭡니까? 다이오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쉬운 단어를 잘하실 필요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추천하다라는 영어 단어도 글쓴이의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냥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추천하는 건데 우리가 command라는 영어 단어를 뭐라고 알고 있죠? 칭찬하다로 알고 있어요. 칭찬하다. 그리고 두 번 칭찬해서 김동연 단어 강의 어때? 좋아 좋아 그럼 나를 추천한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칭찬하다도 있지만 원래 추천하다의 뜻이 있어요. 추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commend가 뭐야? 어떤 해결책을 추천하다 할 때 recommend 꼭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또 얘가 추천하다의 뜻도 있어요. 추천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암기하는 방법들 좀 이따 알켜드릴게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요. 일단 전반적인 보편적인 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offer라는 영어 단어 제공하다 제안하다 자기 의견을 제공하다. 그러니까 권하다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15, 16, 17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권고하다 또는 장려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뭐야? extor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도 역시 똑같아요.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권고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원래 강요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강요하다를 영어로 뭐냐면 extort가 강요하다예요. 그래서 얘가 강요하다. 이유가 뭐죠? 강요하는 건 괴롭히는 거죠. 얘가 괴롭히다의 뉘앙스가 있어요. torture. 얘가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고 괴롭히는 거니까 뭐예요? 강요하다, 강탈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 T사운드가 H로 바뀌면서 발음도 약해지고 뜻도 약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있어요? 강요하다가 아니라 난 네가 그래서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뭐하냐? 시작. 권하다, 권유하다. 권고하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권고하다. 이렇게 권고하다라고 가요. 필기하지 마세요. 다 정리해줄 테니까 전반적인 거 먼저 보시고 여기는 단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평가 입실 5분자 알겠죠? 갑니다. persuade가 영어로 뭐야? 설득하다야. 어떻게 설득하면? 부드럽게 설득하는 거죠. 얘가 뭐냐면 휴가 당근을 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닌텐도 사줄게. 뭐 이러면서 그래서 persuade가 설득해서 권하는 거죠. 누구 누구에게 설득하다 권하다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간 형태들이 많아요. 자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 요구하다 강하게 명령하는 걸 요구하다고 하죠. require, request 요구 요청하다 기본적이죠. 사랑의 request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request, require 사랑의 request 사랑을 요구 요청합니다. 가볍게 들으시고요. 자 여기도 주장하다라는 영어 단어 어디 있어요? claim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claim AI가 A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요구하다예요. 명령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러면 봐보자. 원래 해를 입히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njure 해를 입히다. 근데 얘도 영어로 뭐냐면 그 명령은 명령인데 뭐냐면 야 너 쟤랑 싸워 이런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히려고 하는 명령이죠. 이거 난이도가 있지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이거 같이 해드릴게요. 옆으로 갑니다. challenge라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전하다. 그런데 얘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요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도전을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도전을 시키는 거야. 요구하는 거죠. 됐어요? 힘든 거를 요구하는 거죠. challenging이라는 영어 단어 힘든이라는 형용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다 형용사의 뜻은 challenging 하면 힘든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challenge가 그 다음 demand 뜻이 뭐예요? 요구하다 너무 쉽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는 게 요구하는 거고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많이 알고요. exactly라고 해서 부사로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뭐냐면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강요하다 강요하다. 강요하다 강요하다 요구하다가 되는 거죠. 강요하다. 일을 시키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이제 액트하게끔 시키는 거죠. 액트하게끔 시키다. 됐습니까? 내가 일하게끔 내가 시키는 거야. 강요하다. 옆으로 갑니다. mandate가 명령하다 인데 이 mand가 명령하다 그래서 command가 명령하는 거죠. command 명령하다 강하게 명령하는 거 demand 명령하다 요게 들어가면 명령하다예요. 이게 들어가면 명령하다 자 요구하다가도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글쓴이가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demand command mandate가 다 명령하다 이 뜻을 갖고 있죠. 자 비드도 영어로 뭐야? 시작 명령하다 order도 영어로 뭐야? 명령하다 그 다음에 instruct가 교육하다인데 교육도 약간 명령이죠. 야 너 쟤 저렇게 교육했어 안 했어? 누구누구에게 무언가하게끔 교육하다 instruct 얘가 교육하다라는 영어로도 글쓴이의 의도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요. 옆으로 갑니다. 충고하다 advise advise 충고하다 알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봐봐 얘가 영어로 충고하다 또는 경고하다 원래는 monithe 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도 영어로 무슨 뜻이야? 하나 둘 셋 얘가 원래는 경고하다 얘가 충고하다 얘가 충고하다 경고하다 강해지는 느낌이죠. ad가 들어가서 그럼 선생님 monithe 는 뭐에서 나왔습니까? 모니터 모니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지금 바로 해드릴까요? 모니터는 쉬우니까 모니터가 영어로 이제 감시하다 잖아요. 감시하다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감시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자꾸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 그럼 엄마가 모니시하죠. 뜻이 뭐야? 충고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뭐합니까? 또 만나요. 공부 안 하고 그럼 부모님이 뭡니까? admonish해요. 뜻이 뭐야? 경고하다 경고하다 충고하다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 모니시 애드모니시 모니터 모니시 애드모니시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카운셀은 상담하다인데 상담하면서 뭐했을까? 충고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영어적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집중 at 빠지고 ex 빠지면 포스터라는 단어 보이죠? 우리가 포스터를 붙이는 게 이유가 뭡니까? 자 얘는요 왕이 나에게 포스터를 붙여서 뭐합니까? 얘는 뭐냐면 훈계하다 훈계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포스터를 붙여 왕에게 뭐야? 간언하다 간언하다 다시 높은 사람은 포스터를 붙여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훈계하고요 왕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붙이고 도망가고 방 붙이고 도망가고 어디다가 포스터를 붙여서 간언하다 이렇게 쓰이죠. 됐죠? 확인해보세요. 견고하다 어렵지 않고요. 옆으로 갑니다. 선언하다라는 영어 단어 declare 얘가 clear이죠. 명백하게 하는 거 clear 얘가 강조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가 선자 살려줄 수 있죠? 크레임이 주장하다 먼저 주장하다 선언하다 자 이 명사라는 영어 단어가 말이죠. 명사 noun 그래서 먼저 주장하는 거 선언하다 자 교수는 뭐죠? 시국 선언물 발표하죠? professor 얘가 영어로 뭐해? 시작 말하다 말하다 어디 있어요? 여기 에세이 에세이 에세이가 수필이죠. 먼저 말하다 선언하다 얘도 말하다 먼저 주장하다 선언하다 이 세 개가 다 선언하다죠. 그 다음 swear라는 영어 단어가 맹세하다 맹세가 선언이죠? 맹세하다 swear 맹세하다 선언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료해하다라는 거 뭐가 있죠? 시작 clear에서 나왔죠? 그의 의견을 명료해하다 clear 명백해하다 그 다음에 이 명백해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또 하나를 추가시킨다면 이 분이 많이 쓰이는 게 manifest예요. 얘가 원래 형용사로 많이 쓰였어요. 뜻이 뭐예요? 명백한 근데 얘는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뜻이 뭐야? 명백해하다 그래서 manifesto 라고 하면 선언서라는 뜻도 돼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다 EBS 우리 작년 재작년 EBS에서 나온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manifest라는 영어 단어 뭐라고? 하나 3월에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 이런 표현들은 다 3월 2016년 4월 2016년 3월 얘는 2015년 3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서 EBS와 수능에서 나온 이런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명료해하다 manifest 명백한 명료해하다 clarify 명백해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쓰니가 개몽하다라는 표를 써요. 왜? 왜 쓰죠? 개몽하다 일깨워 주려고 이것도 주제문적어의 강의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 봐봐 lighten 뜻이 말이야 시작 얘가 영어로 뭐야 lighten 개몽하다 자 노예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너는 노예이지만 사람이기도 해 맞아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밝아지는 거죠. lighten 개몽하다라는 표현 그럼 빛이라는 영화 단어가 어디 있어 AT 빼고 이거 다세여신 루나라고 했죠. 루나 FX의 루나 빛추다라는 뜻이 lighten 빛추다 조명하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개몽하다 개몽하다 같이 가고요. awake는 일깨우다 개몽하다 이런 것들이 역시 주제문적어의를 갖게 돼요. 되었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모르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집중 제가 이 3월 평가원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안 해줬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을 몇 번 보느냐 4번 보는 거죠. 3월에 한 번 보고 6월에 한 번 보고 9월에 보고 11월에 보고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5분 전 입실에는 이렇게 가볍게 딱딱 쳤을 때 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어 저건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입실 5분 전 단어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여기 있는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간 단어는 100%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저희 실장님이 타이핑 쳐서 정리해드리니까요. 가볍게 들으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꼭 단계하셔야 돼요. 단어는 화이팅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